사랑해! 사랑해! 안녕하세요. 미시가가와 함께하게 된 정다혜입니다. 제 옆에는 이렇게 너무 깜찍하고 예쁜 미시가가 친구가 앉아있는데요. 자기소개 부탁해도 될까요? 싫어요? 이름이 뭐예요? 현서야! 하.. 흥훥 흥훗 네, 좀 무서워해서 저희가 다시 투입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 맛있다 진짜요? 어때요? 맛있어요? 질투 볶음밥이 있어요 치즈다 우유는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는 우유를 한번 같이 먹어볼 거예요 하얀 우유를 우리 셋이 같이 먹어볼게요 조금만 따라 흘리니까 정윤이도 아직 마시지 마세요 우리 같이 짠 하고 먹어야 되니까 이거 들어서 촬영하느라 당이 좀 떨어졌으니까 당이 들어간 음료를 한번 마셔볼까요? 나 많이 마셔볼까요? 아 알았어요 많이 줄게요 걱정 마세요 여기 엄청 많아요 음 맛있다 어때요? 더 찐하면 좋겠어요 딸기 우유가 더 찐했으면 좋겠어요? 정윤이가 약간 당이 떨어지는구나 지금은 왜 당이 떨어져요? 난 많이 넣고 싶어요 초코요일 먹어볼까요? 따를 데가 없어요 다 따라가지고 이게 약간 제일 맛있었던 거 하나 둘 셋 하면 고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딸기 우유 언니는 이거예요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?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뭐예요? 초코요일 웅 저건 딸기 우잖아요 어 맞네 딸기 예몽이었구나 언니는 분홍색이에요 분홍색 어 이게 아니네 이거였어요 좀 더 진한 게 맛있는 우유고 좀 더 부드럽고 밝은 색깔이었던 게 초코요일 웅이었어요 저의 촉이 틀렸네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우유 따라서 같이 먹어볼까요? 한 잔 그냥 원샷 해요 우리 나 원샷 못하는데? 못해요? 저 이걸로는 원샷 하고 그러면 정윤이는 거기다 맞아요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저 이러다 꿈에 초코요일 웅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잠시만요 나 장 떨어져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